라디언티어링 저희 방송에서 내정한 시각에 가장 가깝게 들어오는 순서에 따라 고급 스테레오 카세트 등 45가지의 상품을 드리며 참가자 전원에게 기념품도 드립니다. 참가를 희망하시는 분은 팀당 3천원의 참가위와 함께 접수처에 신청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것은 마산문화방송 FM 편성부 전화 44국에 665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. 이 행사는 창동 고려당 앞 대우전자 마산 총대리점 협찬입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청왈 속의 FM 마산문화 FM 방송입니다. HLAP FM 정확한 오리엔트 시계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